1. 앤바레즈를 대체하기 위해 손흥민을 영입하는 데 많은 돈을 썼고, 이는 잉글랜드를 충격에 빠뜨렸다. 2023년 8월 맨체스터 시티클럽은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름인 알바레즈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스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큰 돈을 썼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브릿지가 맨체스터 블루스에 합류했을 때 손흥민 손희로 알려진 그는 수년 동안 포트넘 하스퍼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속도, 기술 및 뛰어난 득점 능력으로 그는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 스타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스포츠 셔츠는 유럽탑 구단들의 주목을 받았고 맨시티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기록적인 금액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9년 입단 이후 구단의 주축이 된 알바레즈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착해 큰 화제를 모았고 첫날부터 빠르게 뛰어났다. 알바레즈의 골 어시스트와 득점 능력은 맨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많은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수년간의 성공 끝에 알바레즈는 새로운 도전을 찾기 위해 맨시티를 떠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맨체스터의 그린팀은 적절한 대체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가장 적합한 선수로 뽑혔는데 손흥민은 엄청난 스피드와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을 넣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손흥민은 포트넘의 중요한 선수가 되었으며 중요한 골을 많이 넣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케빈 대 브라이너 나인 스털링과 같은 다른 맨시티 공격수들과의 조합은 팀의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클럽의 큰 문화적 의미가 있습니다. 스쿼드에 유명한 한국 스타가 있는 맨시티는 많은 아시아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팀에게 비즈니스 기회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 그늘 열어주고 맨시티와 한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손흥민의 맨시티 합류는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선이 탁월함으로 필포든 미테런 포레스와 같은 젊은, 재능이 계속해서 신뢰를 받고 정기적으로 뛸 기회를 갖게 될까요 젊은 인재 관리는 맨시티가 앞으로 직면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맨시티가 2023년 8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추했다는 사실은 구단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손흥민의 알바레즈 승계는 맨시티 팬들에게 많은 성공과 기쁨을 안겨둘 것을 약속한다. 동시에 스쿼드에 유명한 한국 스타가 있다는 것은 팀이, 국제적 범위를 확장하고 아시아 팬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흥민의 지휘 아래 맨시티는 계속해서 잉글랜드 축구를 지배하고 유럽 전선에서 다른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맨시티 이적설이 뜨거운데요. 이브닝 스탠다드는 다니엘 네비 토트넘 회장도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약 857억 원만 제시하면 손흥민의 이적을 허용한다는 결심을 고쳤다. 이니 맨시티는 리버풀과 경쟁하고 있다. 리버풀은 그의 이적료로 6천만 유로 준비를 끝마쳤다. 이제 손흥민의 선택만 남았답니다. 라고 말하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맨시티의 한국투어시 맨시티의 풋볼 디렉터가 손흥민 대리인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한국에 있는 손흥민을 만나 구체적인 개인 하디안을 도출할 것이다. 오른쪽 공격수 실바의 이탈 대비를 손흥민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트래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슈코 그바르디오리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탭 과르디올라가 감독이 그렇게 찼던 왼발 센퍼백을 납점했습니다. 영국 매체 에스레틱은 3일 맨시티는 요슈코 그바르디오를 8600만 파운드 약 1437억 원에 영입할 것으로 보인 달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까지 손에 넣어 트래블을 달성한 세계 최고의 클럽 맨시티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랜시티는 센퍼백 탭스가 두꺼운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방 디아스를 중심으로 존 스톤스, 나다라케, 마노엘, 아칸지, 에무리크, 나포르테가 떠날 가능성이 높고 아케와 스톤스는 풀백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랜시티가 나이프치이가 원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면 역사상 가장 비싼 센퍼백이 됩니다. 현재까지 거래된 센퍼백 가운데 가장 높은 이적률을 기록한 선수는 해리 맥과이어인데요. 맥과이어는 네스터시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당시 8천만 파운드 약 1335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바르디올이 맨시티 유니폼을 입는다면 해당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센퍼백을 영입한 후에도 영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래블로 인한 상금 수익만 4천억 원이 넘으며 대실바와 권도안의 이탈로 오른쪽 음포어들 영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손흥민과의 링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데일리 메일에서는 특히 맨시티의 한국투어 시 맨시티에 풋볼 디렉터가 손흥민 대리인을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한국에 있는 손흥민을 만나 구체적인 개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 페비 오른쪽 공격수 실바의 이탈 데비를 손흥민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트래블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적련은 1,088억 수준이 될 것이며 현재 손흥민의 주국 3억 4천보다 1억 원 상향된 4억 4천만 원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매체 더선은 맨시티 실바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메꿀 수 있다고 보도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맨시티의 공격은 양인들이 크게 벌리면서 공격을 주도하니 더욱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었다. 여기에 주망의 혼란의 가세로 인해 더욱 탄탄하고 결정력이 올라간 모습이었다. 맨시티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떠나는 선수들이 많이 일하라. 귄도안도 떠났고 마레즈와 실바 등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이제 맨시티는 공격력과 팀에 헌신할 수 있고 골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베테랑 공격수와 미드필더 등을 영입해야 할 것이다. 귄도안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확정지었다. 마레즈 실바를 대체할 오른쪽 인포워드가 필요하다. 최근 실바의 사우디 행위 임박했다. 실바의 대체자로는 손흥민이 적합하다 이는 케빈 데브라위너와 호흡하며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직선적이고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할 것이다. 골 결정력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킬포 등 역시 오른쪽을 감당할 수 있으나 빈도안의 자리에서 뛸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매물 중 산초 손흥민 말고 적당한 선수가 없고 가장 최고의 옵션을 손흥민이다. 미넨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만에 보다도 손흥민이 낫다 만에는 뉴캐슬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한국에 내아라는 맨시티 측의 손흥민과 접촉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현재 관심이 높습니다. 풋볼 런던에서도 한국에 방한하는 맨시티가 공식 일정 이외에도 중요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맨시티 풋볼 디액터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의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며 영국의 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한 매체는 분데스리가에서부터 2년을 이어오던 케빈 대 브라이너, 가 손흥민 영입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케빈은 손흥민을 활용성 양발 능력 득점력을 칭찬하며 공격진의 덱을 키우길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스너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스너리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폭풍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 놓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요. 선수 2명을 추가로 아스널은 이미 첼시의 6500만 파운드 약 1080억 원을 지불하고 카이 하베르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억 500만 파운드 약 1750억 원을 들여 웨스트엠에 직전입니다. 두 사람에게 쓴 돈만 하나로 약 2830억 원입니다. 여기에 아약스 수비수 율리엔 팀보도 런던 도착 직전입니다. 메디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바로 맨시티의 선수 2명을 동시에 데려온다는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의 엘라시온날 끈 아스널 E 맨시티 훌리안 알바레즈와 카이 럭커를 동시에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펫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맨시티에서 올해 2대 맨시티 선수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니 지난해 여름 올렉산드를 진탱코와 가브리엘 제수수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일단 다시금 이적설이 나왔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 최고 공신력의 로마노, 기자의 보도가 아닌 이상은 다 이적설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적설이라도 나와야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 행을 일축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